대니얼 제임스가 쏘튼 23세 팀에서 잘하네요 마곡나루역에서 노숙하면 나 볼 수 있냐고? 한 번은 볼걸? 우리가 지금 지난 경기 억가 개당했죠? 첼시전? 개 억가당했죠? 봄머스 맨시티 FA컵 3라운드인데 야 이거 FA컵 3라운드 맨시티 잡잖아? 그럼 우승 가능성이 좀 있다 아 이거 일동조정을 잘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오늘 한 리버풀전까지 할 것 같거든? 웨스트엠전이나 리버풀전까지? 근데 봄머스 이거 무조건 로테 돌려야 되고요 누나 그래도 주접 떨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주접을 잘 받거든요 제가 사실 그리고 항상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신 선물도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주접 계속 떨어주세요 저 주접 좋아합니다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 해보면 봄머스 무조건 로테고 이거 FA컵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이거든요 허어 리버풀 저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지? 진짜로? 이거 433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근데 여기 자리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거 좌우 맷잘라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여기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말고 IS병 미드플로우를 해가지고 이제 홀딩을 그냥 쓰는 거지 로폴딩 말고요 이런 식으로 맷잘라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인버티드 윙어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맷잘라로 해가지고 둘 다 지원을 걸어놓고 근데 워드플라우스 프리롤도 사실 좋긴 하거든 근데 일단 맷잘라로 한번 제가 훈련해보겠습니다 자 이족시장 열리면 김민재 바로 합류해요 아 진짜 뭐야 아니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가슴 근육이 늘어나냐고 아니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해 골결이는 슈팅 연습이나 해 최씨 디에고 심영은의 경질 뉴캐스톤 유나이티드에서 워드플라우스요? 루크 피어스 누구예요? 네 잘 가세요 하바도 좋아요 제가 듣기로 좀 좋은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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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스바이오스의 계약이 곧 만료되니까 계약을 한번 제의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 중앙미드필더 이 새끼 이거 안아줘 왜 합니까? 마르코스 알론소? 안아줘 아 네 김성겸님 아주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아 예 잘 가세요 다들 잘 가시고 아스날 대 맨시티 야 아스날이 맨시티 3대0으로 이겼어 뭐야 마테우스는 헤르타벨린 야 이거 이작상 열리면은 입지로 오겠다 아 좀 기다려보자 칼 달루 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에이스넛 너 오랜만이다 말라가요? 말라가 지금 2부21이에요 야 손흥민 올해의 선수 아 아시아 올해의 선수 아주문 아주문 3위 아주문 손흥민 여기서 22골 넣었네 도움 10개 했고 살렘 알 도사리 뭔데 야 스트라스브로에서 12골 13개 도움보다 프리미어리그 17골 5개 도움이 더 밀려? 공격 포인트 3개 차이인데 골을 1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넣는데? 이거 성정 기준이 이상하네 아 엘캐선이 수상한 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공진력이 굉장히 없다는 얘기겠죠? 예 김투성 알리다의 레전드죠 오노신지 엔도 야수이토 시엘이 스몰? 잘 가라 군대스리가 시장 개방했고 라이언 크리스티를 조심하라 마똥민 안녕 코치코스에 힘들어하는 알렉산드로 니스타 아이씨 뭐하는 거야 빨리 좀 공부 좀 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스코파커 경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어? 잠깐만 빨래 다 됐다 건조기만 좀 돌리고 어 2분 남았어 어 빨래 2분 남았어 첼시 다비 젤커를 노린다 1,190억? 쉽지 않죠 자 김민재 자 김민재 영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민재 자 속성 언어강좌 정우영의 김민재 환영요청 손수단 등록 김민재 포함입니다 자 여러분 21세 이하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21세 이하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확정 자 등본을 배정하겠습니다 김민재 4번 줘야죠 4번 9번? 아 아메도우지치가 4번이야? 야 김민재 지금 나폴리에서 몇 번이지? 3번이네 우리 3번 누구야? 리브라멘토 아 이런 뉴스들은 또 뺏기가 좀 그래 아 몇 번 주냐 9번 공석인데 9번으로 가? TLE 승모를 이런 애들 거 등본은 뺏어야 해요 근데 지금 등록이 안되네 23번 해라 그냥 아니다 김민재 몇 살이냐? 올해 25세 25번 하자 아 홀게이트 잠깐만 한국 나이로는 그럼 26세야? 26번 가자 26번 오케이 기록적인 이정류야? 아 예예 어? 야 왔다! 야 바이온! 그리고 헤르타! 즉시 바이르미넨의 합류를 원한대요 둘 다 즉시 아 누네스 이거 조금 협상 아니 이 새끼들 협상 불가를 때려? 가라 뭐 어쩌면 안 쓸 건데 뭐 헤르타도 가 알아서 니가 이제 개인 협상해 오체타이유 어 잘 가고 왜? 아 뭐해 아 이거 제시하자 바이르미한테 어 이게 되는구나 아리안 스쿼트 짠루카 스카마카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스트라이커는 많은데 쓰레가 없어 쓰레가 이 맷잘라 시스템 한번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왜냐면 본모스가 지앗밥이기 때문에 추맨 맷잘라는 좀 아니야 추맨 홀딩에 쓰고 워드프라우스 이쪽 그리고 왼쪽 맷잘라로 맷잘라로 쓸만한 애를 또 데려와야겠네 브룩스 브룩스 이 자리 되나? 아 야 브룩스 맷잘라로 한번 해보자 세개 이거 진짜 잉여거든요 이 새끼 이거 흘로제크 이제 여기 가능 젤커 최전방 타깃으로가 다 같아 타깃으로 젤커 보고 올려야 돼 그리고 지금 체력 상태가 다 쌩쌩하기 때문에 흘로제크 이번 경기 한번 쉬게 해야겠다 자 김민재 대머리 그레이 아 그리고 DJ DJ가 또 이 선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네스는 뭐 이제 이적할 것 같으니까 그냥 꺼지고 카메라를 아 그래 야 이렇게 해보자 카마라 그러니까 브룩스랑 카마라 한번 써보자 어차피 이거 로테 한번 돌려야 되거든요 센터백이랑 이 풀백라인은 그냥 그대로 가고 체력 상태가 다 괜찮잖아 젤커도 마찬가지 체력 테스트 경기력이 조금 많으면 젤커 교체 투입하겠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네? 아세요? 얘가 해줘야 돼 얘가 근데 없잖아 아주문 아주문으로 가야지 아주문은 또 타겟은 아니지 아주문 포처로 한번 써볼까? 포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김민재 이번 경기에서 데뷔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암의 도지 찬 경기 아예 쉬게 하고 김민재 체력이 좀 아 월드컵 갔다 왔지? 이런 경기 살리서 한번 뛰게 해줘야지 치미카스 계속 뛰어 이렇게 가자 신중형 할 필요 없고요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갑니다 지배형 우리가 우세하다는 다 이유가 있다 인마 한번 볼까요? 과위타 색스테이씨 맥판 필리필링 오랜만에 인간이름 레드맨 식잎 여기있네 올브라이턴도 여기있고 라이언 크리스티 모건 로저스 로저스란 이름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가자 뭔 지형 라이브리야 상대가 안되는데 쟤네네 우리한테 말아 안녕 카메라 지금 맷잘라줘 무조건 이겨야지 여기서 이제 무패 끊어야되요 괜찮아 천천히 그렇지 카메라 카메라 외잘라기용 누가했죠 카메라에 이런 공격적인 기용 누가했죠 외잘라가 답이었네 엄청 적극적으로 뛰네 지금 야 이새끼야 아 옵사이드구나 그래도 넣어야지 자 천천히 천천히 가도 돼 야 굳이 그렇게 롱볼 할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보내 야 야 야 야 그렇지 잘하고 잘하고 있어 그레이 한번 돌아가 그렇지 추맨 야 카메라 야 자라 야 카메라 괜찮네 카메라 맷잘라 괜찮네 뭘 불만이야 추화맨 이 새끼야 이 추맨새끼 이거 비가 오네요 야 어우씨 오비죠 오비죠 자 경기기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또 10위까지 올라갑니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에겐 아주물이 있다 우리에겐 아주물이 있다 그렇지 디제이 디제이 오 안녕하세요 데니스 안님 어 2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옳라케달 아 에스비엔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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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최고의 감독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최고의 감독이죠 좋아요 야 저 개미쳤다 야 매잘라 두 명 지금 미쳤어 야 브룩스의 활용법 그리고 카메라의 활용법을 내가 드디어 찾았어 오오 어 데니스 안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후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골을 넣었어요 아주문 저 새끼만 잘하면 돼요 태국이엇 다이스 펀칭 헤이 어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 필리필리 이런 애한테 먹히면 진짜 안됐나? 아주문! 아주문! 제압은 바로 팝니다 진짜! 그렇지 젤컷! 야 우리팀에 웹잘라드를 허용해! 아 이런 3-2-2-3 형태 빌드업 너무 좋고! 야! 야 안첼로티급이라고? 안첼로티 지금 8점 전승이야! 마가라! 암팔리스 맺디 이런 애들한테는 안 놓치지!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살리수를 우측으로 돌리고요! 리브라멘토 빼고 민재 데뷔 시킵니다! 김민재! 자 저 내 꿈을 펼쳐봐라! 자 김민재 데뷔입니다! 김민재 데뷔이에요! 그레이? 그럼 그렇지! 김민재! 브룩스! 오! 오! 와! 좋아! 푸드카스상을 받을 뻔했다는데요? 김민재! 안정적인 빌드업! 김민재! 그렇지! 카마라! 야! 우영아 이걸 해줘야지! 오! 김민재 나이스 체크! 오! 그레이 좋아요! 그냥 마무리하자! 이대로! 안 넣어도 돼! 김민재! 김민재! 주맨! 오케이! 좋은 승리였다! 아주문은 안 돼! 오케이! 라이벌전 패배 격분! 단지 우리의 실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면 당연하죠! 병신이니까! 아! 카마라 너무 잘했어요! 다섯 경기 연속 무승을 끝내다! 몰리는 경기! 올브스 체시 5대0! 체시 9위! 아! 감사합니다! 빙어님! 이처럼 감사합니다! 자! 입질이 좀 올 때가 됐거든요? 우리 팀 선수들한테? 마트에스 뉴런스 계약제이! 350억! 가라! 오! 카스테리스! 카마라! 아! 카마라! 내가 이제 카마라 기가 막히게 썼다 내가! 아! 델핀! 아! 김민재! 김민재는 영역을 해야죠! 자! 김민재와 함께 기쁩니까? 뛰어난 선수입니다! 장례식! 장례식! 아! 장례! 아! 장례! 아! 장례! 아! 장례! 아! 장례! 금융중의 효과가 미칠 뿐입니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정우영이 있습니다! 이소석 김민재에게! 저거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게 문제가 될거지만 언어를 제대로 한다는게 중요하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빨리 적응! 모독어를 따뜻하게 환영할겁니다! 강남사를 부를거거든요! 오케이! 기자회견 아주 괜찮았죠! 레옹팡부 가세요! 네! 가시면 됩니다! 자! 펩 거라디올라! 자! 펩 거라디올라! 자! 훌리안 알바레스! 진정없습니다! 지금 얘 훈련 뭘로 하고있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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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트 팀 최소 추천 수준 C! B 플러스부터는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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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C! 오! 리키프츠 나왔다! 아! 나온건 아니구나! 얘는 이정 명단에 올랐네! 파트릭 베리! 아니 새끼야! 데클런라이스! 이런 애들 추천하지 말라고 못산다고! 오! 아니 오면 무조건 주전이지! 브루크 토마스! 리키프츠 개비쌀 것 같은데? 레스터 USM 토트넘? 이거 한번 문의해볼까? 오케이! 오! 아이토르 엘리세기 구단주! 제가 이제 또! 이제 말라가에서! 정말! 억과! 이 계약 해지를 당하고! 경질 당하고! 왜냐면 많은 팀을 두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레알 베티스! 비아레알! 우리 이제 아트레틱 빌바오까지! 이 세 팀에서 제가 이제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때 빌바오도 있었죠! 어! 빌바오도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빌바오의 그! 이정 예산을 보고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아! 빌바오는 안돼요! 아! 빌바오는 안돼요! 예! 칼리알이요? 관심 구단이 졸라 많네! 다 임대야 근데! 꺼지세요! 오케이! 에이! 이별의 한마디! 잔을 팔 수 밖에 없었지! 그만해서 저도 동의할 수 없네요! 꺼져! 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사우스 엠튼으로! 왜 거절했냐고요? 전 이거 정말 행복합니다! 현재의 만족! 레옹팡부 갖고! 후뱅 디아스를 조심해라! 당연히 조심하지! 조심 안하겠냐? 아니! 안판나고요! 아! 내가 진짜 기가맥히게 선수 팔았거든! 내가! 거상이야! 괜찮아! 잭 바이로크로프트요! 잘가세요! 저도 에이전트 문의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민재가 있어! 이럴 걸 대비해서 내가 다 민재 영입한 거야! 새끼들아! 토트넘 BSR 경질!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아! 저 홀란드 졸라 무섭다! 진짜! 살리수 꺼지시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민재를 쓸 수 없죠! 왜? 무조건 아메도우지 치지! 무섭다! 제어프! 제어프 추맨! 우영이가 골결이 안 좋긴 하지만 우영이는 아쉬워서 근데 그레이 진환경기 괜찮았거든요? 젤커는 후반에 이제 그 채로 투입하는 걸로 브룩수가 지난 경기 활약상이 좋았으니까 디아루 대신 넣어놓고 네!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아니다! 젤커를 먼저 쓰고 아주문을 나중에 투입하자! 타깃으로 공격한 다음에 인버티드 윙어 G1 그리고 좌우 맷잘락 그리고 수명으로 그레이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우영이가 진환경이 조금 별로였거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외에 가자! 기말왕에서 이번 경기 안 써도 될 것 같아 신중하게 야! 맨시티 한번 잡아보자! 진짜로 맷잘락! 내가 혁신이거든요? 혁신이에요! 맷잘락에 기웅 혁신이란 말이야 지금 난 매경기 승리를 원한다 자 수속길주 요청하구요 폴란드는 다 해야됩니다 페란! 페란은 놔두라고! 페란은 놔두라고! 됐어 바로가자 바로가자 우리 홈이야! 가자 가자! VAMOS! VAMOS! 오이씨 페란 터로스 뭐냐? 어? 신중하게 접근해! 신중하게! 야! 야! 야 페란 막아라! 오케이! 일단 걷어내! 일단 걷어내!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극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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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혼란 막아라! 혼란! 오케오케오케오케 밀어내! 밀어내! 이 새끼들 다 밀어내! 바로바로 붙어줘! 그렇지! 야야야야! 야야야! 야! 이건 좀 그렇죠? 예? 이렇게 먹히는건 좀 그렇죠? 오케오케 야야! 야 이거 왜 잘라 안되겠다? 얘네성들이 여기 기존에 하던 대로 가요 맷잘라 안되겠다 맷잘라로 까지 공이 안가 여기 빡톡빡 활동량으로 해야 되고 야 좀 끊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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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추맨도 내려오고 그렇지 카메라도 좀 내려오고 전환 좋아요 야 오케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야 애대로 속은 압박해 야 쟤 저러고 있는거 보고 있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렇지 야 이거 젤신이다 와아씨 이거지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가야되요 아직 1대0이다 아직 1대0이야 슈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 친구들아 어? 전지원 포워드로 바꾸고 그래 빠져 그러다 공격적으로 가 일반형으로 해 올라가야되 어쩔수 올라가야되요 그렇지 우영아 올려 아니 올리라고 됐다 아아 까비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우리 쉐팅 먼저 나왔죠 강하게 가자 강하게 가자 젤코 좋아 헤이 우영아 역습하자 젤코 젤코 야 야 누구야 왜이렇게 잘해 수비 아 바디아실이 지금 맨시티구나 야 펠를랑 맨니 부상 야 독배 안맞고 뭐하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젤코가 하는게 별로 없어요 골을 못 넣어 시발 야 아줌 진짜 믿어본다 진짜 야 진짜 아줌 믿어본다 야 혹시 지금까지 골 못 넣은거 오늘 다 몰아넣으려고 그런거 아니니 그렇지 우영아 리브라 됐다 4 4 4 4 5 5 5 5 터미도일 1원에는 막아야지 제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둘 다 맨전드 하냐 지랄하네 다이렉트하게 가라고 다이렉트하게 그렇지 우영아 야 아 진짜 아주머니 아씨 야 우영아 됐다 아니 왜 우리 애들은 덕배처럼 이런거 못하냐 이렇게 들어가는거 아 그러면 소프트는 안있었겠지 그러면 비끄럭 같겠죠 아주문 아주문 진짜 아주문 아주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예 좋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너희 경기론 쓰레기 같았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야 괜찮아. FA컵 의미없어. 유로파 우승하면 돼. 디에고 루페스요? 칼리아리? 제롬 봉게네? 어? 얘 존나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린 민재가 있는데요. 터넘 호스펠. 경기돼가지고 지금 감독 대행이죠. 이런 팀 이제 무조건 잡아야지. 일단 혹시 모르는 거 저장 한번 할게요. 아니 우리가 맨시티 잡았었어. 아 뭐 가 누구여. 아 지금 700억. 이거 700억 다 스트라이커한테 태우는 거 괜찮지 않냐? 무조건 스트라이커. 최소 A 마이너스. B풀. B. 아 다 병신들밖에 없네. 맑시 고메스 A 마이너스네. 로렌투 루카. 로렌투 루카 개쩐다며. 아 그래 취업비자가 문제였어. 루카는 항상. 셰시코. 아 셰시코 부상이네. 아 셰시코 한번. 280억에서 420억. 280에서 420억.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노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라노님 감사합니다. 셰시코는 고기와 13이네. 아 막시. 얘 옛날에 내 문의 한번 했었나보네. 아 근데 막시 나 맘에 드는데. 발렌시아에선 별로였죠. 셰타 때가 얘는 제일 좋았어. 셰시코 양발 아니냐? 아 양발 아니네. 구독 감사합니다. 아멘구일이 좋다고? 에이 마이너스네. 160억에서 200억원 사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셰시코가 더 좋은데? 루카가 좀 아쉽다. 취업비자만 발급되면 그냥 데려오는 건데. 막시. 막시가 공중볼이 확실히 좋네. 일단 둘 다 찔러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좀 하지 마라. 야 수입 지급할게. 씨바 해. 야 데려와야 돼. 오케이. 즉시. 규동 높아. 에이전스피어 높아. 이정룡은 내 알바 아니야. 득점 보너스? 야. 30골 넣으면 2억 줄게. 20골 넣어도 2억 줄게. 방출 허용? 1,700억. 시라 꺼져. 주급 너무 높아. 8억만 봐봐. 2,55억. 에이전트가 욕심이 졸라 많네. 오케이. 세시코가 졸라 좋대요. 진짜. 크리스탄어로 호날두. 오케이. 토트넘 원정입니다. 이 연기를 좀 어떻게 잘 비벼야 돼. 그리고 클로저 있잖아요. 아 또 맨 시키네. 아 그렇지. 내 방송 또 오래 보신 분들은 봄필리오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이 종류 있잖아. 이거 다 써야 돼. 왜냐면 이거 다 안 쓰잖아? 그럼 똥 돼. 이번 시즌 유로파 우승해야 된다니까? 젤컷신 선발. 이번 경기 몇 잘라 다시 한 번 해보자. 토트넘이잖아. 리브라멘토 빼고 카이로커피터스. 아줌 빼. 아줌 진짜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있으나 마나야. 새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자. 최인 경기력 비판. 비판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어? 졸라 개질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 카마라는 그때 지원해서 괜찮았거든. 워드플러스 공격으로 가자. 아 킹가꼬뱅 안녕하세요. 저랑 이제 피파모바일 해서 같이 하신 킹가꼬뱅님. 24일날 또 봐요. 은돈벨레를 왜 데려와 새끼야. 야 손흥민 막아라. 여기 손흥민 제일 많이 붙죠. 가보자. 스킨은 저 플레이어스 스킨 씁니다. 플레이어스 현 플레이어스 전 에펠메이션 이원재님 안녕하세요. 질레랑 아칸지네요. 센터백라인이 두두 이제 샤이탈에 있었던 그 두두죠? 제레미 보가도 있네. 야 헤리케인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제어프 플로잭 플로잭 제어프 헤이! 야 좀 적극적으로 붙어! 야 손흥민 해도 이거 보기 드문 장면이다. 이거 느낌 좋은데? 다시 제어프 조 야 아 진짜 이상한 거 하다. 뺏기지 좀 마라. 아무리 봐도 제어프는 빡투박이 나온 것 같아. 어 작시 안녕하세요. 이진아님 안녕하세요. 헤더 헤더 그렇지. 카메라! 나이스 우영! 좋다! 어어! 뭐야! 아 요리시가 막았다. 됐다! 어어! 아 절포 왜 저러지? 요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야 악한지 이런 애들한테는 좀 그렇잖아. 물론 지금 맨시티 가긴 했지만. 그렇지! 오요. 좋다! 이야! 야 여기에 CLC코 오잖아요 진짜 두개의 탑 개폭격이 지릅니다 진짜로 잘하고 있어 야 손흥민 막아라 좋지 오씨야 루카스 모우라한테 헤더골 먹힐 뻔했어 이거 깔끔하게 맞고 바로 역석감이 됩니다 야 손흥민 바로부터 바로부터 돌파 못하게 야 모우라한테 먹힘 진짜 부순다 아 석윤님 안녕하세요 석윤아 너의 젤컷 내가 아직도 잘 쓰고 있다 그렇지 나이스 젤컷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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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흥민 막아라 좋지 슈팅강만 안주면 돼 슈팅강만 나이스 역시 카스텔스야 와 오우야 와 자 뗄뻔했다 좋지 오케이 23 넌 바로 23으로 가야죠 야 잘하고 있어 이 정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수맹을 볼 위닝으로 가자 볼 위닝으로 브레이닝으로 가야죠 고기 야하자 예 아 진짜 이 말이 되냐 야 악한 자한테 저렇게 중거리 슈팅으로 먹히는게 말이 되냐고 아 진짜 말이 되냐고 야 쟤가 아 우측을 좀 살려 보자 여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요리 진짜 미친거 아니야 저걸 막냐 어 흘러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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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은 핵심 선수 그룹이라서 시합할 수도 없네 팀 리더고 영향력 있는 선수 중에 아줌은 있어 김민재는 뭐 언제 얼마나 했다고 벌써 영향력 있냐 얘네는 지금 온 지 졸라 오래 리브라멘토는 심지어 모래뛰었는데 메이스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아우 아 야 가라 야 그리고 윙어 하나 사자 야 그리고 윙어 하나 사자 가 어차피 올 시즌에 우승해야 돼 팝이오 비에 이라 팝이오 비에 이라 아 아민구일이 윙어도 되는구나 얘 전진 패스 졸라 기가 막히게 늦던데 좀 비싸네요 아스날 대 맨시티 자 오늘 리버풀 전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세스코를 보고싶어 새끼는 뭐 아까는 칼리알이 원한다고 하더니 바라요 아주머니나 좀 데려가세요 아주머니나 좀 데려가세요 아주머니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23.4조 누케스를 상대로 우리가 좀 약하단 말이야 존나 진짜 개쩌는 윙 없나? 우리 300억밖에 없거든 300억으로 무슨 개쩌는 윙을 사냐 근데 혹시 존나 쩌는 윙 없나요? 아민구일이 이 새끼 잘할 것 같긴 한데 공격에 몰빵하자 이건 꺼지시고요 50경기 뛰면 36억 더 달라고? 댄스 1 2 2 2 2 3 6 5 예산조정 그래도 조금 줄여요 예산조정 상집골 넣으면 26억 줄게 공격진 몰빵한다 세시코 바로 선발 세시코 타깃으로 써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윙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흘로제크도 계속 크로스 올려 세시코 대가리 보고 올려 그냥 아니 흘로제크는 좀 인버티드 윙어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워드프라우스가 뒤에 있잖아요 빡투빡으로 움직여주면서 아니 이쪽으로 해서 카메라를 메짤라로 쓴 다음에 아니다 얘를 카메라를 메짤라로 써야 정우형이 조금 더 직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야 카메라가 이제 우측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오프는 빡투박으로 써주고 추면 괜찮고 근데 지금 체력이 슬슬 마탱이가 가려고 하니까 이 경기는 김아라익스 한번 쓰겠습니다 딥라인 플레이 메이커로 수비 추면 아예 쉬고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김민지 한번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시미카스 빨리 뛰어라 오케이 오케이 윙포도 좋다고 오케이 세스코 9번이지 무조건이지 김민지에 별로 안 비쌌어요 당연히 이겨야겠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잇츠와플 하나 조져야될 때 이번엔 이겨야돼 오오오오오오 뭐지 야 컴하라 자 잘 아 아 디엔 파무수나 우영아 올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차서 뺏길 바에는 그냥 빌드어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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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카마가 시작해 미쳤다 야 진짜로 아니 여러분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카마가 개미쳤죠 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진짜 인정하다 내가 카마가 맺잘라기 용 인정하지 진짜 인정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겠냐 새끼야? 야! 야 누구야? 카우 피곤해 야 세시코 스윙도 열심히 하네 좋지 오케이 다 잘해 지금 세시코 카우 피곤해 카우 피곤해 카우 피곤해 출발 야 존넘 씹슨 막아라 야 나봤지 이케씨 야 존넘 씹슨 막으라고 오케이 우영아 가자 세시코 앞에 봐 에이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 얘는 근데 플레이스타일상 타겟은 별론거 같애 얘는 완성형 공격으로도 하는게 맞는거 같애 말하나 존나 못했죠 5.9 말하나 존나 못했죠 5.9 야 뭐해 야야 오우씨 야 역시 김민재 존넘 씹슨한테 절대 내주지 않죠 야 씹넘 조슨 막아라 야 야 야 や 오우씨 다행이다 야 쎄슨 kop 벌써 2상이야 이런 경기 훌리안 한번 써줘야지 아 역시 김민재가 그냥 칼로백이 지워버리네 헤더 김민재 세슈코 세슈코 칼로백 씹슨 막아라 야 오씨 와 칼로백 씹슨 당할뻔했다 야 진짜 당할 꼼짝없이 당할뻔했다 자 80분 오케이 카메라 오늘 많이 뛰었다 DR로 가고 볼 위닝 수비 그리고 흘로작 오늘 많이 뛰었으니까 DJ 좋아요 좋아요 됐다 됐다 아 아 우영이가 최근에 좀 부진하네 우영아 어 뭐야 뭐 뭔데 PK PK PK에요 왜 PK에요 오케이 왜 아니 왜 PK야 야 훈련 하나 해라 오케이 자 이런 필드골입니다 필드골 시즌 열 번째 골 필드골이에요 이런 필드골이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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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오스 누캐슬 이 새끼들 드디어 잡았다 장비담상이 씹슨에 보고있나 자 자 올라가죠 지금 아주 깔끔 10위 여전히 10위긴 한데 승점차가 별로 안나요 이거 충분히 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아민 912 오피셜 언제 뜹니까 아 리브라멘토 새 계약해야죠 에이전트는 뭘 시바 논쟁이야 아 리브라멘토는 묶어야지 계약 언제까지냐 리브라멘토 어디서 보죠 아 이거 계약정보에서 보는구나 2026 2026년대인데 왜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지금 리브라멘토 얼마 받아요? 야 졸라 비싸네 리브라멘토 1600만원 야 그래서 재계약을 원했구나 1600만원 받아요 님? 그럼 6000원 6000만원 잘 드림 7000 드림 5 오케이 아 리브라멘토 적용도 받으면 하지 디알로요? 임대 가 벨라션? 잘 가 사실 디알로에 자리가 없어요 카마라가 이렇게 해버리면 자리가 없어 그리고 아민 912는 언제 오피셜이 뛰는 겁니까? 루벤 바라하가 감독이었구나 거절 너희들의 그런 쓰레기 같은 추천받지 않는다 아니 아민 912이 언제 뜨냐고 예? 아민 912이 언제 떠요? 훌륭한 알바레스 부러워 잘 가 안타깝다 못하는 놈들한테는 자비를 줘서는 안 돼요 잘 해보자 한번 잘 해보자 카메라 몇 잘라 지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는 김아랑이스가 볼줄기 잡아주는 것도 좋긴 한데 추맨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수병 미드풀더로 수비해야 돼 그리고 민재 미안한데 안 돼 라쿠르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점선 이렇게 있으면 이거 호흡 안 좋은 거죠 둘이 그쵸 이거 점선 있으면 호흡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번 경기 존나 과감하게 김민재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라쿠르아가 아메도지치보다 더 좋거든 왜냐면 아메도지치가 가끔씩 한번 정신줄을 놔 세스코 완성형으로 계속 가고 여기 인버티드 여기 직선 윙어 일반형 4-3-3 그리고 이 둘이 지금 호흡이 안 좋네 그러면 이거 제가 승부수 던집니다 이 김아랑이스로 갈게요 김아랑이스 수병 미드풀더로 그냥 수비시킬게요 그리고 추맨는 굳히기로 줄에 마우스 대보라고 잠깐만 됐는데 뭐 안 떠 1년 이상 꾸준히 써져야 된다고 김아랑이스 이번에 한번 쓸게요 그냥 워드풀더우스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동신이야 동신 그냥 뛰어야 돼 그리고 이 중요경기에서 세스코가 엄청난 활약을 할 겁니다 야 가보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리브라멘토 재계약 버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얘가 인버티드라서 좁히잖아 그러면 사실 이쪽이 오버래핑을 해줘야 되거든 이쪽이 좀 해줘야 돼 어택으로 야자 한번 해보자 날 놀라게 해라 살라 클루셉스키 리버풀에 있네 근데 클루셉스키 중미로 쓰네 얘네 그리고 세스코 야 리버풀 한번 잡아보자 카메라 바로 끊었죠 볼 아 설운누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예쁜 연을 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도 기대해주세요 리버풀전 민재야 그걸 그렇게 차면 어떡하니 저 1존 보통입니다 따마르 서존 어우 살라 체감 왜 이렇게 빠르냐 와우 오케 아 뭐해 빠마르 빠마르 야 민재 실수했어 오케이 신축형으로 가야겠다 아니 왜 이렇게 코너킥을 자주 거두어가는거요 좋다 헤딩보실에 아니 그렇게 뻥 차면 어떡하냐 오케이 역측하자 플로잭 뭐하냐 아이씨 잠깐만 지금 이거 내려야겠다 4141로 가서 신축형으로 가야겠다 이거 그리고 전반전까지는 이거 포레닝으로 써야겠어요 안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참았다가 끝나 그렇지 좋아 아 정우형 나이스 맨유 운버프에 있습니다 우와 판라이크 아니 리버풀 왜 이렇게 잘해 FM에서 근데 사실 진짜 사기는 맨유거든 맨유가 진짜 야 야 야 우와 씨 카스테리스 나이스 오케이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오케이 일단 버텨 그렇지 일단 버티자 야 아니 코너킥을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버텨 일단 전반전은 버텨 내려앉아 내려앉아 그렇지 가자 아 카책잘라 지금 맞잘라 좋았는데 맞잘라 우와 나이스 나이스 일단 버텨 깜빡해 네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와아아아아아 야 엠팸에서 저런 슈팅이 가능해? 나 저런거 처음 봤어 아니 진짜 저런거 처음 봤다고 살라 방금 발리 슈팅 봤냐고 야 역시 가자 헤이 경고줘 오케이 야 그럼 정반만 어떻게 실전공수 마무리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어? 아 이거 근데 반칙이다 반칙이야 이거 반칙이 오프사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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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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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사 가자 야 이거 할만하다 세시코 올려 야 일단 버텨 일단 버텨 1분 남았어 1분 야 야 이런 친구 야 이런 친구가 가능하냐 와 진짜 엄청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야 버텨다 버텨어 야 버텨다 전반에 버텨어 야 슈팅 16대2 야 오드프라우스야 니가 흔들리면 안돼 야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야죠 야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야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올리면 X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롤을 좀 바꿀게요 얘를 윙으로 쓰고 우령기를 인버티드로 가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겠어 그리고 치미카스는 수비를 해야돼 지금 리브라멘트 올려 원래 이제 리브라멘트가 윙 출신이죠 아예 윙백으로 올리는거 너무 리스크가 크고 같이 올라가야돼 그 내가 봤을때 유형이가 스피드가 가속 16 주력 16,14 아 비슷하네 그레이랑 제임스는 아 제임스가 확실히 빨라 이거 다니엘 제임스 한번 넣어서 승부서 보죠 이렇게 가자 아 아 아 맥주 뻥청끝 아 새우깡님 안녕하세요 곧 축구하러 갑니다 야 아 근데 되돌릴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야돼 그냥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타이밍에 누굴 넣어야 되냐면 젤컵니다 올라 공격하게 해야되요 만에살라 이제 좀 체력 떨어질 때 됐거든요 뭐하냐고 윙팩타 공격 걸어야 돼요 이제 승부수입니다 인버티드 공격 DJ가 이제 윙으로 공격원이 지원해줘야 돼 그렇지 이거 이제 그냥 올라가야돼요 여기서 지난 경기에 제가 보여줬었던 거 알죠 이 투맷잘러 이렇게 갑니다 이거 맞고 바로 졸라 빠르게 역습 가면 되거든요 브룩스 아 그렇지 야 아 저거 뒤질래? 카메라 야 됐다 아 아 아 아 진짜 야 진짜 마지막 한번만 가보자 아 아 아 아 이게 왜 실망스러운 결과야 리버풀을 원정에서 1대0으로 졌는데 우나이 에메리에 웨스트엠 웨스트엠 맨유 리즈 뉴캐슬 셰필드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거 이제 거기 있으면 추첨하거든요 아멘 아멘 9일이 오케이 괜찮아 9일이 이제 옴 님들 이제 9일이 옴 두 번째는 하나요 동 Pitt 1 1 1 3 감사합니다.